앵글 진열장 이번 시간에는 앵글 진열장을 만들고 검사하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앵글 조립의 준비 과정으로 각 사이즈별 앵글, 소켓 렌치, 볼트, 너트, 고무받침, 코너 플랫 등을 확인합니다. 그럼 앵글을 조립해 보겠습니다. 먼저 기둥으로 사용할 앵글을 바닥에 쥐어놓고 세로대를 조립합니다. 이때 소켓 렌치를 사용하여 코너 플랫과 함께 볼트와 너트로 단단히 고정시켜줍니다. 반대면도 같은 방법으로 조립합니다. 세로대의 조립이 완성되면 가로대를 아랫단부터 조립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바닥과 접지 않은 앵글 다리에 고무받침을 끼워줍니다. 가로 및 세로대의 전체 조립이 완성되면 일으켜 세우고 전체의 균형을 잡아줍니다. 앵글의 하판을 올려 고정시켜주면 완성이 됩니다. 완성된 앵글 진열장을 다음의 사항을 확인하여 검사해 줍니다. 첫째, 볼트, 너트가 단단히 조여졌는지 확인합니다. 둘째, 코너 플랫이 잘 연결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셋째, 고무받침이 잘 끼워졌는지 확인합니다. 넷째, 순서에 맞게 각 부품을 조립하였는지 확인합니다. 다섯째, 완성된 제품이 흔들리지 않고 균형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이상으로 앵글 진열장을 만들고 검사하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앵글 진열장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